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만든 이 코드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함수를 이용해 볼 겁니다 우리가 코드가 많아지면 기계는 상관없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코드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한 것에 도전할 수 없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에서 코드를 함수로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사례를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은 똑같은 코드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코드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중복을 제공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기 있는 이 두 개의 코드를 함수화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template.html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템플릿은 일종의 뭐랄까요 재사용할 수 있는 껍데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? 그리고 거기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만 바꾸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압니다, 뭔지 그리고 html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html 이라고 하는 태그의 가장 큰 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줬어요 별로 마음에 드진 않아요, 이름이 자, 그럼 여기 있는 이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cut 해서 여기에다가 return 값으로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만든 함수 이름이 뭐예요? template.html 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template.html 안에서는 title, list, title, description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다가 입력 값으로 일단 title 값부터 줍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이 1로 들어와서 그것을 함수 안에서 받을 때는 title로 받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채워졌죠 여기도 채워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list가 있네요 자, list는 여기서 comma, list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list가 얘가 되면서 얘는 이 안쪽에서 list 이렇게 한 거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얘가 underbar면 얘가 underbar이면 되는 거예요 자,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description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짜의 코드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여기 이 부분은 페이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형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cut해서 대신에 body라고 크게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자,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값을 입력해 줘야 될까요? 제가 방금 cut했던 내용 템플릿 리터럴을 쓰고 여기에다가 h2 title h2 그리고 그 밑에는 description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,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지를 일단 실행을 시켜봐야겠죠 노드야 main.js를 실행시켜봐 그리고 실행했을 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이제 우리의 코드는 어때요?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에요 이걸 딱 보면 이전에 있었던 얘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? 얘와 지금 우리가 템플릿 함수로 정의한 것을 비교하면 얘는 이 로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물론 변수 이름이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어때요? 음 템플릿 HTML에 대한 템플릿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코드도 훨씬 줄어들었고 자,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템플릿에다가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실행 리로드 했을 때 목록으로 가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여기 보니까 이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거는 홈에서 제가 사용했던 코드인데 카피앤페이스트를 하면서 딸려왔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복된 코드가 없는지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중복이 이런 부분이 중복이네요 이것도 이만큼이 똑같은 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밑에다가 저는 function 템플릿인데 이번에는 list에 대한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복된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lis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리턴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파일리스트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함수 안에서는 파일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 리스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파일리스트라고 하는 이 매개변수로 어떤 값이 입력되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교체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똑같은 코드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를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지웠고요 그 다음에 list는 템플릿 리스트에다가 파일리스트 값을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죠 파일리스트는 데이터 디렉토리의 파일의 리스트에요 그것을 템플릿 리스트에 입력 값으로 주면 이 파일리스트 값을 받아서 리스트 정보를 만든 후에 그 결과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우리 홈으로 가봅시다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템플릿 리스트라고 하는 이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또 어디에다가 사용하면 되겠어요? 여기 있는 이만큼의 중복해서 등장하는 코드를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이 위에 보니까 형식이 거의 비슷한데 얘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에 있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똑같은 위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코디의 양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코디의 가독성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요? 요것과 요거는 많이 비슷하잖아요 똑같진 않더라도 하지만 요거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거나 제가 나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또 얘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까요 제가?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